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. 제발 자 1위는 신샹크스 자 2위는 검은수염이구요 3위는 레일리구요 자 4위는 공복빅맘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밑으로 내려갈게요 내가 봤을 때 공복빅보단 레일리가 쎄요 요즘 상위권에 신샹 안보이던데요 너 지금 저 티어에 있어서 어떻게 알아 신샹이 지금 그래도 어 야 뭐야 공복빅 좋아요 신샹 너무 잘 보여 무슨소리 하는거야 SS에서 리그 돌려도 계속 신샹인데 어이 레드 A니까 애들이 신샹이 없지 자 일단 요거 4개 찍어놓구요 일단 가볼게요 이제 밑으로 좀 나열할게요 놀라는 캐릭터들 자 카이도우 불사보 그리고 스네이크맨 그리고 극현불사보 자 카이도우 불사보 스네이크맨 신에이스 아 신미 신미호크 자 CP0 루치 CP0 루치 어 윤호 반갑다 신헨코크 신헨코크 헨코크 그리고 자 놀라는 캐릭터들 계속 주세요 마젤라 아 마젤라는 아니지 자 일단은 뭐 잠깐만 CP0 루치 신헨코 아 맞다 신헨코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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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쿠마 아니에요 이거 봐 이제 보이는 캐릭터들만 보이니까 본인들이 기억이 나는 것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응 쿠마 끄저 안녕하세요 실로우 요즘 역주행이에요 실로우 괜찮아 아 쿠마 안돼 레드야 쿠마는 아니지 공백 2위 인디 아니야 공백 4위야 아니야 아니야 맞는 것 같기도 해 검은수염 요즘 내가 검은수염을 쓰지만 마르코 아니지 하울이 반갑다 아 그리고 일단 논란의 것들을 합니다 계속 금이야 드레이크 신 정상 에이스 긴수염 초패키 아니야 마르코 아니야 그러니까 공비 공비 괜찮은 것 같긴 해 신키드 아니죠 10분 들릅니다 신키드 아니에요 야 드레이크 하람이가 폭풍이 드레이크한테 안 맞아 봤구나 어 자 폭풍이 드레이크한테 안 맞아 본 애들은요 드레이크가 얼마나 센지 몰라요 네 공비기 2위에요 그새 검수가 조금 떨어졌어 아 역시 너희들도 어 검수기 떨어지는 걸 어 알고 있어 자 그리고 신샹이 검수보다 안 좋은데 아니야 신샹이 더 좋아 내가 검수 유저로서 신샹이 더 좋아 신샹은 1을 무조건 1이야 불사부 여기 있어 1의 빅맘 오바일 검수 야 이거 진짜 와노 코니 루피는 아니지 유비야 그건 좀 와노 루페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새로 출시된 모리아와 크간지를 일단은 찍어놓을게요 맞아 우루지 방어 방어우루지 방어하면 우루지 자 약간의 조정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공복 빅맘 예약이 많아서요 공복 빅맘에 검은 수염이 떨어집니다 레일리로 가고요 자 5위를 줄건데 5위는 잡아 5위는 카이도우냐 아니면 불사보냐 내가 봤을 땐 이거거든 5위는 5위 볼게요 5위 불사보냐 카이도우냐 신루치 나는 불사보 아니면 신루치 나는 카이도우 줍니다 바르토리요 저는 카이도우 줘요 카이도우 카이도우가 평타가 엄청 세서 그래 자 한번 투표 들어가겠습니다 어 신루치 얘기가 많네요 야 카이도우 야 카이도우 진짜 야 카이도우 태물이 나고 야 카이도우 진짜 센데 카이도우 명성 떨어졌다 더 떨어져야 돼요 카이도우 좋아요 신루치 신루치가 검샹 다 잡아요 자 신루치 얘기가 많네요 신루치가 랭킹이 많이 올라갑니다 신루치 자 CP0 루치가 루치가 5위에 랭크 6위에 불사보 랭크고요 7위에 그리고 7위에 누구였지? 어 카이도우 랭크 됩니다 자 그러면 넣은 애들을 이제 지울게요 자 우리에게 남은 칼은 자 우리에게 남은 칼은 스네이크맨과 신미호크와 신행콕 그리고 신외과의 로우 드레이크 정상 에이스 그리고 방어 우루지 되겠습니다 신미 얘들아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요 8위는 핸콕이랑 미호크랑 이 스네이크맨의 대결이 아닐까 싶다 아 각타 쿨이 애매하지 우루지가 7위다 8위는 핸콕 야 핸콕 미호크 스네이크맨 놓고 한번 봐봐 나는 스네이크맨 주거든 나는 스네이크맨 유저로서 각타는 내가 봤을 때는 12위 정도의 캐릭터야 핸콕 자 해왕이 핸콕 마피아 핸콕 팽돌이랑 나랑 하람이는 스네이크맨 태양이도 스네이크맨 자 유비는 우루지 스네는 신 로우한테 줘요 어 맞는 말 자 골드도 핸콕 유비는 아까 그거 줬지 자 저도 스네이크맨이요 스네이크맨 쪽이 조금 많아요 우루지 신심 사기인데 핸콕이 반격기 석화로 다 잡던데요 네 오 핸콕 쪽이 조금 더 실리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8위에 핸콕이구요 그 위에 미 그 위에 스네이크맨이구요 10위에 미호크 되겠습니다 찐몽군 계정 저는 모자 쓴 샹크스 나가세요 이제 집에 가실 때가 된 것 같아요 몽군씨 자 이제 우리에게 남은 칼은요 외과의 로우 드레이크 정상에일세 방어 우루지 모리아하고 크간지는 못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악타쿠리 자 11위에 신로 떡상이다 아 신로우는 근데 진짜 폭풍이가 잘 쓰는 것 같아 자 신로우 자 일단 외과의 로우를 10위에 랭킹합니다 외과의 로우 로우 11위 미호크 자 12위에 그럼 누굴 둘까요 방어 우루지가 신로우 이겨요 자 볼게요 로우 드레이크 정상에일세 이제 로우도 좋으니까 드레이크 정상에일세 방어 우루지 각타쿠리 자 각타쿠리 두표 에이스 두표 에이스 두표 에이스 세표 에이스 네표 뱀루보다 우루지 신로우 야 뱀루 얘들아 뱀루 무시하지 마라 진짜 에이스 여러분 우루지 에이스죠 에이스가 많아요 샴불주 타시기 그래요 이번에 나온 샴불주 타시기 나가립니다 우루지 안 당해보셨나 어 우루지 않은데 너무 울림 미호크가 12위요 외과의 로우가 더 좋은거 같아요 뱀루 이제 좀 떨어져야돼요 안돼 얘들아 스네이크맨 저정도 되야돼 여기에 루피안에 남해로 못들어가요 우루지로 신샹 딜 8들어가요 뱀루 93으로서 쓰레깁니다 난 스네이크맨 12위 드레이크요 나는 개인적으로 드레이크를 준다 드레이크한테 하도 뚝 감아져가지고 뱀루 좋다니까 진짜로 자 지금부터 투표 갑니다 자 드레이크 여러분 드레이크에 투표 주세요 자 드레이크에 투표 주세요 자 내가 봤을 땐 드레이크다 자 골드 그래 쪼르티비 잘가고 자 드레이크 골드랑 나랑 태양이 세표 자 골드에 세표 자 드레이크 세표 나왔어요 세표 자 다음 정상에이스 들어갑니다 자 정상에이스 투표 들어갑니다 12위에 정상에이스인거 같다 내가 봤을 땐 무조건 정상에이스가 12위다 자 투표 자 레드 한표 자 레드 한표 자 레드 민준이 어 자 레드하고 민준이 에이스 12위 에이스 두표입니다 두표 자 이번에는 우루지 볼게요 자 지호까지 세 명이고 우루지 봅니다 우루지 자 우루지 갑니다 마피아 우루지요 유비 우루지요 자 마피아랑 유비 우루지 제왕이 우루지요 세표예요 한표 더 넣으면 우루지가 12위로 갑니다 자 우루지 오 지금 세표 자 세표 세표 내겠습니다 우루지 잘 썰리던데 블리스는 애매하지 자 마지막으로 각타쿠리요 각타쿠리가 이번에 들어가야 된다 자 각타쿠리가 들어가야 된다 자 각타쿠리가 들어가야 된다 각타쿠리가 그래도 12위권 안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사람 아니 우루지가 진심 딜 안 들어가는데 우루지는 방어고 그렇지 마잘라는 공방 쪽임 각타쿠리 못 껴요 나도 요건 좀 인정 각타쿠리 애매해 우루지는 아예 센터 준 그래도 드레이크 자 승리 반갑다 자 얘들아 이제 두 명이서 정리할게요 3대3이거든요 드레이크랑 자 우루지 투표 들어갑니다 자 먼저 드레이크 갑니다 전 드레이크의 한 표입니다 자 드레이크 갈게요 드레이크 스템 루피 저 헛소리하네 또 저거 자 드레이크 자 드레이크 두 표 나포함 세 표 자 우루지 자 우루지 주세요 하람이 우루지 유비 우루지 제왕이 우루지 그리고 마피아까지 우루지인가 하울이 드레이크 4대4에요 4대4 자 하람이 유비 제왕이 마피아 우루지 지오 우루지 하울이 나 태양이 저는 와포로의 한 표 저 드레이크 몽구니 드레이크 5대5네 자 12의 우루지와 드레이크 놓겠습니다 어우 드레이크 막 나오네 역시 드레이크한테 당해본 사람들은 드레이크가 알아 자 미호크를 날리겠습니다 자 미호크를 날리겠습니다 자 미호크를 날리구요 자 요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미호크를 날립니다 심미 좋아요 그러니까 드레이크 공룡대 진짜 짱난다니까 자 미호크 이별하겠습니다 자 미호크는 제가 봤을 때 13위입니다 자 자 여러분 요렇게 정리합니다 미호크 카운터 스킬에 당하는 신상밥 아 애매하다 아 역시 이 8위부터 12위까지가 이 논란이 엄청 심해 어 이게 진짜 논란이 진짜 심해 우루지 극방 영상 내가 우루지를 사실은 많이 만나지 못했거든 근데 진짜 안죽긴 안죽어 어 드레이크는 30초 싸움 한정이요 자 그러나 물어보자 폭풍이가 드레이크 장인으로서 드레이크가 여기서 12위권 안에 들어가는 것 같은지 어 자 폭풍이가 한번 볼게요 자 폭풍이 한번 채팅을 주세요 자 드레이크가 12위권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지 드레이크 장인이 드레이크를 평가하겠습니다 오 못갑니다 시네이스로도 드레이크를 잡는다 자 일단 전문가의 말로써는 드레이크가 못 들어간다고 하네요 어 그러면 조금만 더 조정을 할게요 우루지 여기가 어쨌든 시미호크 가고요 시미호크는 저기까지 못 올라가요 진짜 이게 엄청 갈린 것 같아 미호크 신샷 원컵네인데 시미호크 놓고요 이쪽에 우루지를 놓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서브로요 어 드레이크를 놓을게요 자 정리됐습니다